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소녀와 가로등이라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가로등 크로마 키를 가져와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화 시켜서 말하면 크로마 키를 제작해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입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면 소녀가 여기 있고 가로등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크로마 키로 자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보시면 여기는 가로등을 이쪽에 놓고 이러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도 역시 가로등이 있죠. 가로등이 있고 여기도 가로등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분위기 있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프레임 시켜 볼게요. 뭐 이런 섹스폰을 부르는 소녀와 가로등 동영상을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탕에 바탕에 깔 이런 동영상을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을 구해야 되겠죠. 이런 사진 혹은 또 뭐 이런 사진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런 사진은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서 검색해서 소녀라고 검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다운받아서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제가 이 크로마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로마킹으로 제가 많은 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 있죠.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로등을 네 개를 한꺼번에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불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넣었어요. 가로등을 만드는 방법은 가로등을 이렇게 구합니다. 가로등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이 불꽃은 키네마스트 오브레이에서 이 불꽃이 있습니다. 그 불꽃을 조그맣게 축소시켜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죄송해요. 자 이런 이 크로마킹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을 구해서 거기에 키네마스트 오브레이를 가져와서 합성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네 개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서 우선 먼저 할 것은 크롬을 합니다. 먼저 크롬을 해서 제일 앞에 가로등을 먼저 한번 해 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크롬마키로 갑니다. 크롬마키에 가서 적용을 터치합니다. 적용을 터치하면은 그 화면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화면을 보세요. 적용을 터치하면 청색이 빠집니다. 바탕 화면에. 청색이 빠졌죠. 화면에 여기 보시면 청색이 빠지고 적용을 하니까 적용을 터치하니까 청색이 빠집니다. 이와 같이 다시 볼게요. 화면에 화면에 바탕 화면에 이 청색이죠. 이 청색을 없애고 이 가로등만 딱 남기는 것이 크롬 마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탕색은 청색이나 블루나 혹은 녹색 그린으로 하는 것이 해가지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크롬 마키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적용을 터치하면은 이 청색이 빠집니다. 해보겠어요. 터치하니까 청색이 빠졌죠. 그래서 가로등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부분 있죠. 크롬 마키 삭제 해당자에 남는 부분이 있죠. 남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리고 배경은 이겁니다. 이것을 28%죠. 이걸 이동시켜서 한 50%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화면에 가로등이 50에 갖다 놓으니까 선명하죠. 제가 이쪽에 움직이는 거 하고 가로등을 동시에 보세요. 이렇게 50에 갖다 놓으면 선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세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등은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녀와 가로등이 합성이 됐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자르겠습니다. 가위로 분할을 하겠어요. 그 다음 이 사진에서는 가로등을 제가 바꿔 버리겠습니다. 일단 이 밑에 이걸 선택을 합니다. 이걸 선택한 다음에 다시 크롭으로 갑니다. 크롭으로 가서 이걸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그 다음 가로등이 나와요. 이렇게 가로등이 여기 아까 4개였잖아요. 두 번째 가로등을 적용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분할 여기서 가위로 트림 앤 분할이죠. 가위가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잘리겠죠. 그 다음에는 이 가로등이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쪽에 갖다 놨는데 이 가로등도 또 바꾸려면 크롭에 갑니다. 크롭 크롭에 가서 이걸 이렇게 이동시키면 그 다음 가로등이 나와요. 그 다음 가로등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가로등을 잡고 4개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변경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위를 눌러서 분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가로등을 또 바꿉니다. 다른 가로등으로 크롭으로 갑니다. 크롭 여기 크롭 있죠. 크롭. 크롭핑. 여기 와서 이 화면을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이렇게 밉니다. 그럼 그 다음 가로등이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가로등 네 번째 마지막 가로등이죠. 이것을 놓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화면에서 이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가로등을 조금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회전을 시켜서 여기 밑에 여기 손잡이 같은게 이쪽에 나 있으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 미러링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좌우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좌우 회전을 시키면 화면에 보세요. 좌우 회전이 조금 변형이 됐네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걸 저기 이르러 갑니다. 칫 크롭핑 크롭핑 크롭 크롭 해서 여기서 요렇게 크롭 했으니까 이게 또 반대가 됐죠. 그리고 아까 이거 잖아요. 손잡이가 지금 오른쪽으로 와 있죠. 요렇게 손잡이를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해서 보세요.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손잡이가 오른쪽에 서니까 자연스럽게 되죠. 그죠? 이렇게 적당히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상 소녀와 가로동이라는 동영상을 제가 제작하기 전에 사진 작업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이같이 소녀 사진에다가 가로동을 합성시키는 방법에 대한 크로마키키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